설명하세요 뭐 할겁니까? 저 계단 4칸에서 점프할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까요? 해보세요 조심 하이파이 한번만 더 해보세요 이번엔 몇칸 이제는 3칸에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는 1칸 이제는 1칸 마지막 제일 꼭대기에서 한번만 더 하세요 오 어렵다 여기? 할 수 있겠어? 오케이 잘했어 박수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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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가 못 올라가잖아 준비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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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뛰어 야, 맥스가 오аго種 아담 어디로 가자 가자 하이거 어흐 시작 시작 콜라빈 주워. 니가 버린다고 그랬잖아. 니가 주웠어. 주워서 뭐 할 겁니까? 재활용. 그렇지. 왜 합니까? 버릴라고. 버리는데 왜 그렇게 버립니까? 니가 버린 거 아닌데. 뭘 위해서? 자연히 보약이기. 그렇지. 자연히 보약이기. 아빠 한 번만 봐. 마지막. 구이 한 번 해.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해요. 그렇지?